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마 이 판결 딱 듣고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 벌금 80만원 90만원 나오겠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벌금 100만원 넘어와도 150만원 이 정도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징역형이 나오다 보니까 좀 놀랍다 그런데 예상을 좀 하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이거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이 올 하반기에 야당 죽이기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야당 죽이기로 이 국면을 돌파해야겠다 김건희 특검법 기타 등등 명태균 이런 것들 지금 국정이 난맥상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당 죽이기를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순서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혹한 선고를 통해서 뭔가 이 야당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조국 대표 이렇게 쭉 이어서 야당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런 국민의힘 주자들과 1대1로 대선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고만고만한 야당 주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지금 플랜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민주진보 세력들은 더 결집할 거예요 이 사건으로 더 분노하고 그래서 법원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키우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이걸로 결론이 나지가 않죠 나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은 이것이 검찰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법원도 이런 식으로 좀 하답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갈 수 있다 1심 판결 보고 너무나 환호를 했겠죠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작용 반작용의 원리처럼 아니 그러면 김혜경 여사도 이번에 벌금 15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왜 이런 얘기 또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당시에는 아니 손에 왕자도 새겨나오고 장모 10원 한 장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유죄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정권은 뭘 잘했다고 그러지 왜 정치적인 것을 사법에 끌고 와서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장에서는 아 이제 돌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 파는 꼴로 가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 염원이 모아져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민들이 다 속보를 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야당 대표가 이렇게 사법부의 1심 선고를 받은 다음에도 좀 물기력함 또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물론 광장에 나와서 외치고 또 규탄을 하고 특검해야 된다고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뭐 돼가는 게 없어 보여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를 또 많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제가 페북에도 썼는데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그리고 1심 판결일 뿐이에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길고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명태균 관련해서도 지금 터져나올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민들께서 앞으로 깜짝 놀라실 만한 것들이 줄줄이 나오고 오늘 또 뉴스토마토 편집국장께서 아침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도 하셨고 증인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줄줄이 나와서 제가 이제 도둑맞은 대선이다 이건 당선 무효 국민의힘의 당시의 대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창원지검 수사에 포커싱이 될 텐데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되고 그 외에 국민들께서는 의연하게 이거는 법정에서 항소심에서 당연히 잘 다투어서 이겨내야 된다 국민들이 함께 진실을 밝혀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더욱 힘을 모아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사실은 검찰과 가장 최전선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지금 화력이 굉장히 크고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잘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1심 선고 난 다음에 좀 국민들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여당 여권 윤석열 정권은 정말 해도 해도 넘어갔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의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의연하게 정말 뚜벅뚜벅 제대로 대응하면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상을 했고 어떤 게 오더라도 상상보다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일 거기 때문에 이미 제가 윤석열 총장 당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봉에 지금 박은정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윤 대통령 말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지금 두세 가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는 탄핵 얘기 그리고 임기 중단 개헌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의원들도 각각 모임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탄출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선봉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어떤 방안이 좀 맞다고 보세요 모두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하야, 임기, 단축, 개헌, 그 다음에 탄핵까지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번 주 중으로라도 제2호구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 제2결 때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에서 안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수정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이 제2결이 되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범죄 그 다음에 명태균을 통한 국정농단을 한 영부인이 수사를 받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식물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올인을 하고 그리고 탄핵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할 때 하되 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탄핵소추 발의를 하잖아요 과반이 그럼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개헌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개헌안을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행을 하고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과 연대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상해서 어쨌든 다른 국가 다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같이 힘을 좀 모으자 이렇게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여덟 명 이상 이탈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여덟 명이 작아 보여도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덟 명을 모으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보시고 접촉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초반과 좀 달라지고는 있습니까? 네 점점 달라지고 힘이 없어지고 있죠 국민의힘도 힘이 없어지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지난주 판결 때문에 약간 또 자기들끼리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을 텐데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재판의 영역은 재판대로 진행이 될 거지만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들이 지금 뭐 터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지난주에도 페북을 판결나고 나서 7개를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판결 관련해서 온갖 얘기를 본인이 쓸 수는 있지만 정치와 관련해서 그렇게 본인이 열심히 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힘 빠진 상태에서 앞으로 점점 터져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터져나오는 것들 이걸 좀 보다 보면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결에 이번 보도를 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명리학자한테 감옥 가냐고 물어봤다는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여지는 사주를 본다거나 그것도 인사를 하는데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가 아닌데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 인사를 하는데 개입한 의혹까지도 불거져 있는 것이고 국정농단인 거죠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순식간에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중대합니다 사안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기만 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끝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왔다 갔다 하고 1% 올랐다고 해서 지금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른바 심리적 탄핵으로 가있다라고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고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추진하기로 당론을 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해요 아 이제 친윤과 친한이 하나가 됐구나 똘똘 뭉치고 있구나 국민의힘이 이제 통합해서 잘 나가는구나 이런 기사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 윤한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끝났고요 아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할 때부터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윤한이 서로 결별을 하지 못해요 헤어질 결심을 못해요 그 둘은 운명 공동체예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어쨌든 갈 겁니다 어느 쪽이 권력을 더 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버리고 버리고 자기만 독자적으로 무슨 힘을 형성하거나 세력을 가지고 해낼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쨌든 같이 가면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다만 반윤하는 게 이로우면 반윤하는 이미지만 가지고 갈 거고 그다음에 친윤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면 친윤하는 척 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어떤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자들이에요 야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야당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 야당들이 여당 같고요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김건희 지키기에만 올인하는 모든 국가기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이 경제적인 지표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생이 파탄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국민의힘을 힘들게 할 것이다 아니면 정말 국정을 세신하고 그동안의 기조를 전무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특검도 받고 특검도 받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한동훈 대표가 뭘 하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댓글 올린 거 댓글이 아니라 국민의힘 게시판 올린 거 그거 지금 수습하기도 버거워 보여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밖에서 내부자는 아니고 우리가 밖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반응이 한동훈 동묘 같은 이름 쓰는 사람이 8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친한계 쪽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아니 분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핵심을 좀 피해 나가는 것 같은데 누가 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 관련해서 지금 의혹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못 봤거든요 본인은 8명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봤는데 진정 씨나 장인이나 아니면 모친 얘기 그런 부분 설명 안 하면서 단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제가 못 봤지만 친윤이 이걸 어떻게 보는가는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이것이 조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롱이 국민의힘 내부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그것을 조롱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으로 한동훈 대표의 어쨌든 지지 이런 리더십 이런 것 자체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이거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건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가족 드루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장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약간 반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설득력 있는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장해찬 전 최후가 또 폭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지검에 지금 수사 중이에요 중앙지검에 배당이 돼서 수사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윤한서로가 쥐고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쥐고 있어요 그렇네요 당장 가족문제 한동훈 특검법 그거 제외하고라도 제외하고라도 한동훈 특검법에 그 댓글팀 운영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한동훈 특검법도 언제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올라갈지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저는 제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동훈 사법 리스크 네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서 지금 그럴 게 아니고 본회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점에 왔다 국민의힘 전체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게시판 문제 이것도 심각하다 만약에 이걸 개인이 자기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으면 도용당했다는 건지 도용당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도 안 보이는 것이고 그럼 이걸 누구한테 줬다 이른바 댓글 관리하는 이른바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 줬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고 조금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분열이다 하면서 우리 뭉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덮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몰려있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변할 수 있을지 8표 이상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는 내 목표의 배부에서 시 bookshank의 기업이 만들자 얘기를 하고요 제가 생각한 건 내가 지금 한 번 더 위로는 가져올 것 같나요 이 분야 한 번 더 예상으로는 보면 정말요